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강사님께서는 인천 소망교회를 섬기는 민춘만 목사님 되십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많이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성산에 우리를 한자리에 물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세지말의 시대에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한나라를 위한 모인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백성들에게 도와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소망교회를 다행하고 있고 세계치료선배센터 대표의 민춘만 목사입니다 제가 오산리를 올 때마다 참 감회가 샜다는 것은 86, 87, 88년, 3년 동안 목숨을 걸고 이곳에서 매년 사순절날 40일 금식기도를 목숨을 걸고 매달리고 그 할 때가 눈이 선해요 그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는 아마 천국에 가서도 이 오산리 기도원을 주님에게 말할 것 같아요 기도가 갈급하고 응답이 갈급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수도권에서 더할 나위 없는 기도원입니다 제자실 목사님으로 시작해서 주유기 목사님으로 시작해서 수많은 기도원 원장님들 이하 이곳에서 봉사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기도의 용사들이 이곳에 수많은 기도의 영역을 뿌려놓았습니다 그 수많은 기도의 영역의 기운을 우리는 다 받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오산리에 오면 무조건 부정적인 생각은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개념적인 부분도 내려놔야 됩니다 들어서는 순간 이 오산리 입구를 들어서는 순간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맡겨놓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옵소서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면 끝납니다 요즘은요 세대가 개념이 없는 세대라고 합니다 엔진시대든 실버시대든 어른이라 어린아이 청년할 것 없이 개념이 없는 시대를 이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개념이 없는 시대예요 개념이 없습니다 2022년도 된 2023년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이 대한민국의 우울증 환자를 집계해 보니 110만 명이 넘었습니다 비공개 집계산으로 출원을 해보니까 3,400만 명이 넘어 나오네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만 명이 넘을 거로 저는 추산합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이란 종류도 다양하고 증상도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우울증이 가면적 우울증이거든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때는 괜찮은데 혼자 있게 되고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왜 이렇게 힘들어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저는 27년 전에 하나님한테 병을 못 치러 운사를 받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또 치밀기도 해주고 수많은 집회에 가서 제가 벌써 부흥집을 다니는 지가 4,000여가 넘었으니까요 교회에서 하든 뭐 하든 수없이 달렸습니다 수없이 수없이 4,000여는 안 될 것 같은데 좀 거짓말한 것 같네요 근데 집회를 가서든 어디를 가서든 상담을 하다 보면 꼭 빠지지 않는 환자들이 바로 우울증 환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우울증 환자들이 왜 우울증에 걸렸을까를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이 자리에서도 지금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감염적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거든요 그런데 인데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가별적 우울증이 아닌 그 어떤 질병도 여러분 치워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없어요 개념이 없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러한 세속적인 흐름이 저 조류가 그대로 그대로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지금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도 개변이 개념이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공감하면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그렇게 소리 질러서 아멘 할 건 없어요 초대교회 때에도 영지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가만히 거짓 선생님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도가 우리처럼 찬 진리의 말씀을 흐려놓고 그들을 세속적으로 빠뜨리게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정말 몸서리치게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띠로 세금을 몸부림치는 이 사람이 오히려 밀려서 교회 바깥으로 나갈 일들이 빌리지어 버렸거든요 왜? 개념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도요 얼마나 개념이 없는 있는 사람들이 많을지 몰라요 오늘 제가 제목을 돌을 들지 맙시다 라고 적했습니다 돌도 종류가 많아요 시비의 돌 질투의 돌 폭력의 돌 무슨 돌 뭐 많아요 많아 많아 이를 세할 수 없이 이 돌에 맞아서 상처가 되고 이 돌에 맞아서 질병이 걸리고 이 돌에 맞아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과연 그 돌을 든 사람을 주님 앞에 어떻게 가서 무슨 말 할 수 있을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돌에 맞은 사람이 회복하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다시 왜 교회에 가고 싶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믿지 않는 세속적인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한 사람들이라는 소리를 하거든요 이러한 사회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하는 인물들이 여덟 부류가 나타납니다 그 부류를 보면 먼저 예수님이 계셨어요 현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서리관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어른들 젊은이들 구경분들 이 여덟 부류가 지금 한자리에 보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르마다 관리는 한 여인을 율법에 의해서 돌로 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일 당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라고 나 자신에게 한번 방문을 해봤어요 자문자답을 하려고 했는데 차단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나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미충만 복사 뭐 영성 복회한다 뭐 치유사에 복회한다 나도 어느 한순간에 돈을 들 수 있거든요 어느 한순간에 돈을 들 수 있거든요 여기 돈을 들 수 없다고 차지하는 사람은 한번 돌로 절하고 쳐보세요 없습니다 저도 생각해봤어요 나는 그 여자는 돌로 치려고 돌을 집어서 들고 있었을까 아니면 신랄하게 그 여자는 예수님에게 고소를 하고 있었을까 고소도 돌이거든요 돈을 언어적돌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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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돌 맞아 죽는 그 여인의 모습을 나는 기대하면서 저런 여자를 반드시 죽어야 돼 아니 교회에서 없애야 돼 이 사회에서 없애야 돼 영구적으로 격리를 시켜야 돼 왜 그렇게 떠들고 있었을까 아니면 주님 저 여유를 불쌍해 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라고 두 손님과 눈 감고 기도하고 있었을까 이 상황을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와 앉으셔서 무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에드메시 성전입니다 또 이 자리에 모인 여덟 무리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무리들은 예수 앞에 모여서 예수님의 훌륭한 교훈을 두고 있었습니다 가르치기 그때 갑자기 석의 관측 율법학자들과 바리세파 사람들과 많은 무리들이 한 가자를 머리채를 잡고 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히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삐요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렌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그때 제일 먼저 낭낭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돌로 이 여자를 쳐라 그러면 예수 로마법이 위반자로 고소할 것이고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는 언덕권은 사회 언덕권은 로마의 로마사람이 반면에 이 여인을 용서해줘라 한다는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핑계 잡아서 예수를 유대인의 집단으로 집단에서 이단으로 몰아갈 수 있는 철회의 철수였기 때문에 그런데 군중들의 관심은 그 여자를 잡아온 사회관들과 바리세인과는 달랐습니다 다른 게 있었습니다 이 바리세인과 사회관들 이단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옳아매어서 예수를 죽일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위의 사람들은 가늠한 여자를 어떻게 율법으로 율법의 심판에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군중들은 이미 돈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결의 난이만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서세히 시퍼런처 바리세인들과 수익인들에게 그런 질문을 받았다면 나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돌로 치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용서해 주라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표면적으로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아니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아니 천국 백성이니까 용서해 주라고 하겠죠 그러나 뭔가는 내 마음속에 찝찝하게 나와있어요 뭔가요 뭔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믿는 자들과 온전한 모습 믿는 자들로서의 온전한 모습과 기회의 주의자로서 믿음을 언제나 한순간에 명예와 자기복심 영호의식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비교의 대상이 되는 자리의 주의들 여덟 부리가 서있는거에요 여기서 우리는 나랑 이 자리에 서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랑 이 기회의 주의를 틈타서 어쩜 나에게 레스피치 할 수 있을지 몰라 마주 어쩔 수 있을지 몰라 내가 돈을 먼저 치고 차하고 소리쳐서 저 바리새인과 새기인들에게 낙점을 받아서 내가 유명해질 수 있을지도 몰라 만약에 내가 용서의 주의자로 저 바리새인과 새기인들이 나를 어떻게 뭐라고 할까 교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목사님 눈치 봐야지 성도 눈치 봐야지 저 사람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안 왔을 거 없고 어느 한편의 편성에서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하죠 기회주의자라는 군주들 앞에서 돌로 치라고 떠들어 댔을 것이고 민족주의자로서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기회의 찬스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바닥에다가 글씨를 쓰시면서 너희 중에 누군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애들아 그 자리에 죄 없는 자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우리가 예수의 예수님께서 신전에서 예수님께서 구수경례를 우리에게 비풀어 주시고 우리가 죄상으로 받고 지금 그리스도이 되어서 천국을 향한 여러분 우리는 신뢰에게는 지금 가고 있다고 해서 우리 죄 없을까요? 죄 없을까요? 로버트 신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로버트 신로 목사님 책을 좋아하는데 그분이 긍정이다다니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긍정과 부족에서도 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한해 한해 백번의 죄를 짓는다 그러나 목사들은 한해 150번의 죄를 짓는다 하나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니 어떤 근거에서 그런데 그 책을 읽다가 문구 책인데 그 책을 읽다가 내가 그 책을 딱 덮어놓고 다시 강대상으로 나가서 강대상에 앉아서 눈을 감고 내가 곰곰이 한달간에 내 이 목회의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고 있었을까 내가 150번의 죄를 지었을까 적어도 영성목회한다는 목사가 전부 그런 개념이거든요 나는 지휘사업을 하다보니까 내가 지휘사업을 하다보니까 내가 지휘사업을 하던 하나님이 나에게 지휘사업을 안좋어 거둬가시거든 내가 지휘사업을 안정지니깐 nego가 나타나는거지 교만 중에서 최고의 규만이 교만 중에서 최고의 규만이네 교만 중에서 그로서에 가면 앉아있다 보니 어제 저녁에 교회에 차가지만 교회를 오다가 한 부분이 딱 꼭 생각이 나요 내가 2차 사이에서 1차 사이에서 좌회전 노트북을 울려고 하는데 어떤 차가 아까도 그랬어요 오다가 깜빡이라도 팍 들어온 차에서 저런 놈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깜빡 이런 거를 생각하면 150번이 넘지 넘어 50번이 넘어 그때부터 저는 이 라벗 슈러 목사님의 책을 읽고 또 읽고 제독하고 세이독하고 포어독하고 파이브 독하고 아주 달달달달 외운 하신데 언드라인 1차관에서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이 죄의 속성으로 쉽게 가라앉지도 않고 소별되지도 않아요 어찌 보게 되면 더 위롭게 열심히 생룡고 배동치는 배동칠수록 죄와 꿈을 우리에게 더 드러나고 아이고 저 피아나고 그런데 또 죄와 일부러 어영어영도 사려고 하면 또 안 드러나 꼭 해변의 무리에서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면 드러나거든 그런데 그럴 수 밖에 없어 왜 우린 눈만 뜨면서 사단과 마귀와 귀신과 맞닥뜨리고 새기 때문에 그래 충만하면 너 그렇게 그럽자락 그냥 깔끔하게 오케해 그러면 너 지옥가 아닐까 그런데 대신 저놈 저놈 나도 많네 우리가 입지가 좁아져 저거 어떻게든 시험 들게 하라 시험 들면 그들은 뒤에서 박수 쳐 너는 충만하 어찌 모르게 날 똑 닮았냐 보라 지옥간 날까지 나와 함께 하리라 누가 마귀가 누가 사단이야 누가 귀신이야 여러분 지금 본문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손에 돌을 쥐고 있는가 아닌가 어쩌면 여기 안에 계신 분이 지금 돌에 돌을 쥐고 있는지도 몰라요 걔 나한테 한번 걸리기만 해봐 팔 때려 걸릴 테니까 네 하하하하하하 안 해냈어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나는 걔만 보면 머리가 질끈질끈 아파 하루가 날 걸리기만 해봐 박수만 해버린 테니까 돈을 쥐고 있는 거예요 시비, 질투, 미우 그 이후에 얼마나 교만 누굴 쓴지 이게 다 돈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말씀을 순용하는 것은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이고 행안의 액션의 시발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믿는 자들의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그 이상 비하인도 아니에요 자 노위 중에 지었는 자가 돌을 쥐라 하니까 손에 들고 있던 돌을 쥐고 있던 무리들이 당황을 하면서 손에 쥐었던 돌을 숨을 모으니 숨을 입니다 양심의 가창을 받아서 연장자부터 청년들까지 하나하나 자리를 여러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요 사실 그 자리에 간음한 여자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역시 그들을 따라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 기회주의자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돌을 들지 않는 사람만이 거기에 남아있은 자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죠 만약 저나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돌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래서 돌을 들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떠나지도 않고 예수님 곁에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는 다 떠나버리고 그 자리에 지금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바로 죄를 가루하다 걸렸던 죄를 지었던 여자밖에 없거든요 이게 우리 주님의 은혜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은혜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죠 빽보자 심판 아래서 우리가 바깥 어두운 내로 되었을 수도 있고 구덩이가 손 침대인 듯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물안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유황물에 들어가서 뜯는 물에 들어가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모든 우리의 죄와 흐물을 십자가에서 당도로 안으시고 최사님의 정과 구성의 은혜를 뱀포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돌을 들고 있어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아니에요 내려오는 게 아니라 돌을 들지 말아야 돼요 처음부터 돌을 대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상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걸리기만 해봐라 요즘은 성도님이 좀 간이 봤어요 GPT 조지 수치가 높아진 모양이에요 목사한테도 걸리기만 해봐라 그랬대요 저희 어머님 시대에는요 목사님하고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방이었어요 절대 수치가 요즘은 목사들이 손을 우츠먹고 목회한대요 적어도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목사님들 그렇게 할지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절대로 절대로 여러분 만일 저나 여러분이 당신 그 자리에서 돈을 들고 있었더라면 진지하게 생각 봐야하는 이 시간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던 내가 왜 돌을 들게 되었을까 나는 네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교회를 하는데 왜 그 집사람이 나를 미워해 왜 그 권사람이 나를 미워해 왜 그 창노를 나를 미워해 왜 그 안수집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거야 나는 네 나름대로 죽임을 열심히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훨씬 하는데 그런데 그 부분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미래에 일어날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아멘 자기가 하는 것을 자꾸 들어 내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자꾸 그러니까 돌든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여자는 죽음의 문턱에서 살났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 드러난 죄를 율법에 따라서 여러분 심판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께서 이 땅에 퍼스트 인칼리에이션에서 오셔가지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율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그러면 율법은 지금 불완전한 거예요 왜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 율법이 안 걸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다 걸립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저도까지 저도 그러면 우린 결국에 도라받아 죽을 수밖에 없네 심판 받을 수밖에 없네 지옥 갈 수밖에 없네 그럼 우리를 구원할 뭔가가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도가 제도가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법을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었던 과거의 죄와 허물과 같은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서 깨끗이 소멸시켜 주시고 아멘 그럼 지금 사랑하면서 짓는 죄를 어떻게 할 거야 그것도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멘 멀리요 회계라는 통로를 통해서 아멘 세상에서 다위만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유 나 그 당시에 이해도 안 가요 내가 보니까 키도 1미터 52밖에 안 돼 그런 놈이 땅땅한 놈이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지 여자만 보면 나 자기꺼여 지나가다가 맘에 들면 처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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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에 할머니한테 뒤지게 빠졌죠 선지자 나다리에게 아주 뒤지게 빠졌습니다 그때부터 10편에 회계시 5편을 보니까 사도마오리 바사야바를 취하던 이후로 밤새로 울면서 되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회계를 하고 그 다음부터 여자를 취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합판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의 합판자 죄를 짓고 안 짓고 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 안 짓고 산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알게 모르게 짓는 이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선찰하고 회계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아멘 우리가 회계하군요 내 속에 계신 이 파라델토스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이 내 감정을 잡아요 아버지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내가 할 때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한 시행이라 도와주세요 사도마오리 이 신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성령께서 위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한테 혈을 붙들어서 기도하게 하시옵니다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십니까? 방울 기도를 하게 하세요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십니까? 통에 자국하는 기도를 하게 하세요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기도를 하게 하시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매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수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기를 주여 없나이다 이 말에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냐 하느니 가서 다시 한 절을 범치 말라 하시리라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죄의 견뎌가 아니라 남들로도 정죄하지 않는데 이 남을 뱉 피져버린 우리 인간들이 증거함을 투성해한 우리들이 누구를 우리가 정죄하겠습니까? 누구에게 돌을 뗄 자기가 있냐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돌을 뗄 줄 알았는데 그렇죠? 이 악보분들은 아님 모양이 아님 돈을 드려야 됩니다 목사님 그거예요 예수님으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시리 지지 마라 그런데 우리 인간들 한눈 피져버린 죄와 허물로 따여 돌 쌓인 이 죄인들이 누구를 돌로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구를 판단하고 여러분 이번 주변에 교회에 가서 절대로 여러분 이완한 사람 없기를 준비해놓으므로 추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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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예수 앞에 서게 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복음서를 다 읽어봐도 마태복음, 마가공, 누구도 요한복음을 다 읽어봐도 예수님께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단 한 두 구전도 나올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인들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시고 죄사의 은총과 구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익견에 열어주는 내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느라 육체를 따라 육체를 따라 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너희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육체를 따라 이 육체를 따라 이 영어를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휴먼 스탠더지 라고 했었죠 휴먼 스탠더지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이 휴먼 스탠더지 육체를 따라서 여러분을 살아봤는지도 모릅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육체적으로 예수를 믿고 육체적으로 예수를 따라 우리가 시험상을 했던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내 판단이 옳은 것 같고 나는 이렇게 할거에요 목사장들은 이만쯤 되면 내년 직군자들에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예수님의 회장은 이분을 세우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분을 감동을 주시고 세워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없어서 응답을 받고 불러요 권사님 집사님 이번에 예수님의 회장을 맡아 주십시오 권사님 이번에 권사 회장을 맡아 주십시오 아휴 목사님 아휴 저런 걸을 잘 나가지도 못해요 아휴 다른 사람 비키세요 이미 이 여자는 이 지큐 주스가 굉장히 높은 이입니다 지큐 주스 지큐가 뭔지 모르죠 잔머리 주스 이 지큐 주스가 굉장히 높은 이입니다 그니까 이미 딱 벌써 내년 직군자들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목사님은 나를 권사 회장을 시킬거야 감히 왔어 안 왔어 왔어 안 왔어 왔어 그니까 가면 뭐야 그러니까 내가 권사에 내년에 회장하면은 난년하고 나하고 아휴 안되지 안돼 안돼 권사 회장하면 시간도 없고 그럼 장사 방만 오고 안돼 지금도 바깥으로 주일날 오전에는 남편이 가고 오후에는 내가 가고 이래가지고 단신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아휴 안돼 안돼 이게 정말 예수가 돌아가는거지 그게 뭐냐 바로 휴먼스탄라지 예수의 믿음에서도 육체를 따라가 믿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육체를 따라 휴먼스탄라지가 아니라 다 더 홀리스탄라지가 되야되는거에요 산명을 따라 산 산이 아멘 아멘 왜그랬을까 발생소위반들은 사족인들은 바로 휴먼스탄라지 육체를 따라 여러분 그들은 야외를 믿었습니다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왜그랬을까요 오랜 세월 동안 이미 휴먼스탄라지 육체를 따라 살아온 산이 이미 딱 몸에 백인거에요 백인거에요 인식이 된거에요 인식이 된거에요 인식이 그렇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산이 운청과 구수의 운청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몇번이고 도래에 맞아 죽었어야 할 현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의 고난으로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그의 일은 뭐냐 단 하나 여러분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여러분 볼까요 아디네오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비인이었습니다 그대 어른은 소문을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눈을 뜰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바디네오는 온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름에 들어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입구에서만 기다리고 있으면 예수님이 나올 때 만날 수가 있고 만나면 눈을 뜰 수가 있겠다 싶어서 여러분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냐 다르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위신여서는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이 소리를 소리를 지릅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 이 소령아 그러수록 더욱 심히 소리를 지릅니다 다위신여서는 예수님 나를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스탑 멈춰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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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멈춰받고 멈춰받고 예수님 주위에 믿을 제자 오백의 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로 따로 요새 밀고 다녀오는 곳 따로 가는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당신이 되선 예수여 당신은 다윈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후손인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멘 데려오라 주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일어나라 하니까 바디메오가 한 행동이 뭡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아 아니요 속에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속에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무슨 소경이 돈이 있어서 오늘날처럼 양목 입고 웰샤스 입고 런닝 입고 팬티 입고 소공 입고 바지 입고 그러고 다닙니까 그 당시에 소경들은 망도로 큰 목포 네만한 것 안에다 가운데 구멍 뚫어가지고 머리에다 쑥쑥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밤쯤 내면 광장에서 겉으로도 자고 또 낮에 더우면 또 강가에 들어가서 그대로 들어가서 또 철록철록하다 또 나오고 흔히 그 망도였냐 온갖 먼지 이물질 렌새 썩렌새가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왜 벗고 갔을까? 수많은 사람도 있는데 창피하지 않을까? 장인이 보셨으면 뭐만 있어? 쌍방울 두개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쟤 그런데도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창피함을 없지 않고 벗고 갔어요 왜 그랬을까? 그겁니다 바로 여러분 이게 바로 휴먼 스탠드아즈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과 The Holy Spirit 스탠드아즈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최이점입니다 우리는 겉은 깨끗하지만 속옷은 온갖 더러운 모습을 깨우고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 다 벗어야 쥐압에 나갈 수 있는 장기 때문입니다 바닐형은 그래 나는 휴먼 스탠드아즈가 아니라 The Holy Spirit 스탠드아즈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 그래서 다 벗어서 제쳐놓고 주님 나는 하나 무거운 게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 믿셔야 나는 믿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도와주기를 원하는 보기를 원하는 거 아니다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어봅니까? 아니에요 바대베어가 눈을 뜨면 그들은 저놈이 자기 부모에게도 안 가고 친구에게도 안 가고 나를 따라 낯설게 살고 주님은 알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 믿음을 더욱 극대화시켜 주기 위해서 무엇을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봤던 거예요 그는 즉신들을 뜨자 예수를 길에서 쫓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 휴먼 스탠드아즈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The Holy Spirit 스탠드아즈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과의 찬적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에 되어서 하느님의 백성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돌을 들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돌을 내려놓는 힘을 결내야 돼요 돌을 들 자격을 누구나 다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돌을 내려놓는 것은 자격이 아니라 힘입니다 어떤 힘입니까? 육체적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입니다 The Holy Spirit Power 성령에 의해서 돌을 내려놓아야 돼요 자기 결단 자기 힘 자기 지식 자기 지혜 자기의 물질 재물 깨끗하면 절대 경과적으로 내려놓지 못합니다 요즘은요 돌을 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툭하면 고소하고 툭하면 막말하고 뭐 어른들 여기에서 평면에는 우리는 안 그러겠습니까?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특히 이 자리에는 주의 종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절대로 강렬상에서 돌을 던지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성도들도 교회에 가서 성도들이 많이 절대로 돌을 던지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휴먼스테렉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도들은 지금도 슬퍼해 추만아 추만아 너 그렇게 살아면 안 돼 돌을 내려놔 좀 돌을 내려놔 너도 돌 밟아 살아지지만 휴림께서 너를 돌을 내려놔 살려주셨잖아 너도 돌을 내려놔야지 돌을 내려놔야지 마지막까지 예수와 함께 있었던 나쁜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갔어요 죄짓고 심판받을 수 밖에 없는 여인만 예수님 옆에 서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참 위로가 됩니다 아멘 그래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죄 있는 것을 고백하고 허글만한 것을 고백하고 부족한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만이 주님 앞 옆에 끝까지 남아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녀가 예수가 아니라 다른 삶에 끌려가시면 이인이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죽었겠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볼 게 있습니다 만약 여자도 돌을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자도 돌을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신명의 22장국이 되면 모세의 법에는 가늠한 여자만 돌로 치워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역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가 함께 가늠한 남자도 돌을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돌을 들을 줄 자기가 있어요 없어요 야 이놈아 너는 안 하고 이렇게 태어내면 나와 근데 이 여자는 돌이 들지 않았어요 안았습니다 돌이 들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으려 죽으면 죽으려 그 여자는 이 여자가 여자로 여자가 여자가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신경의 22장국이 원질로 합니다 만약 이 일에 이 그녀가 남자를 거부할 힘이 없어 벌어진 일이라면 그렇게 된 말입니다 남자가 강제로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가다못한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손에 돌든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녀의 빈손은 그래서 충분히 은혜를 받을 만한 자기가 있었고 예 그래서 빈손은 돌지 않았던 이야기는 예수님 옆에 여러분이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네 만약 그녀의 손에 원망과 울굴의 돌이 들지 있었다면 그녀는 곁에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남을 판단하기 위한 돌을 절대로 던지 말아야 됩니다 네 남을 비방하는 돌도 던지 말아야 됩니다 네 남에게 상처가 되는 네 돌도 던지 말아야 됩니다 네 우리 전 어느 누구도 돌을 들고 칠 자리를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요 네 또 나를 보호하기 위한 돌도 던지 말아야 됩니다 네 우리는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네 우리는 누가 지켜요? 성령이 지켜주십니다 말하겠습니까? 너희가 한생들 앞에서 무슨 말을 걱정하지 말라 네 너희가 무슨 말할 것인가 너희 속에 성령이 말할 것입니다 네 네 하늘로야 네 그러면 예수님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돈을 잡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어떤 부정적인 돈이 여러분 손에 들려있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그 돈을 내려놓으십시오 네 미워하지만 미워하는 돈을 내려놓으세요 네 상처가 되는 말을 했다면 그 돌도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네 네 교만하다면 교만의 돌도 내려놓으십시오 네 네 그렇게 되면 마침내 우리는 남들은 다 예수의 설타더라도 오인하는 예수님 옆에 있을 자격이 있습니다 네 아멘 예수님 옆에 있을 자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인처럼 위로와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3년간만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겐 돈이 있어요 지금 이 가슴 속에 한이 되어서 어머니가 줘서 이 돈을 들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이 돈을 누구에게 내가 아버지 털릴지 모르겠습니다 하느님 이 돈을 내려놓게 없어서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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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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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것들은 우리